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도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윗변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10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45cm² 이하일 때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하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미지수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하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랫변의 길이가 바로 미지수 x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수 x를 구했다면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볼게요. 3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되고 정사각형의 넓이도 직사각형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에 한 변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면 되고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에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다른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서 2로 나누어 준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먼저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 2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사다리꼴의 넓이 문제이므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괄호 열고 윗변의 길이는 3c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윗변은 3이고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할 x입니다. 그래서 x 걸어 닫고 곱하기 높이는 10cm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을 써주고 2로 나누면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45cm²라고 했으므로 45를 써주고 45cm²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작거나 같냐면 공식이 더 작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부동식을 세웠다면 세 번째 순서는 1차 부동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1차 부동식을 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변은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식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미지수를 구할 때 계산 순서와 연산을 반대로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괄호가 포함된 혼합계산을 계산하는 순서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고 곱셈과 나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셈이 두 번째 계산이고 나누셈이 마지막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 순서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를 나누었으니 반대로 넓이의 2를 곱해주는 겁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계산하고 계산 순서도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넓이의 반대로 2를 곱해줄게요. 좌변은 3 더하기 x 곱하기 10이 남고 우변의 양수인 2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나누기의 반대인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했던 곱하기 10을 반대로 우변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변에 45 곱하기 2도 계산해주고 10도 나누어 줄게요. 그럼 좌변은 3 더하기 x만 남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10은 양수로 우변에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45 곱하기 2는 90이고 90에 10을 반대로 나누어 줄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계산했던 더하기 3을 반대로 우변에 빼주겠습니다. 우변에 90 나누기 10을 계산해주고 3을 빼줄게요. 그럼 좌변은 x만 남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90 나누기 10은 9고 9에 3을 반대로 빼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것이 답이 아니고 문제에서 몇 cm 이하인지 물었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cm로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6 cm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정답은 부동식으로 써주고 이렇게 몇 cm 이하인지 물었다면 정답은 몇 cm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만든 부동식에 내가 구한 해를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몇 cm 이하인지 물었으니까 6 cm보다 1 cm 큰 7 cm도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x가 6일 때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든 식의 x에 6을 대입하면 괄호 열고 3 더하기 6 괄호 닫고 곱하기 10 나누기 2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가 되고 좌변 계산하면 3 더하기 6은 9고 9 곱하기 10은 90 90 나누기는 45가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도 45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좌변이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가 6일 때는 정답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x가 6보다 1 큰 7일 경우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든 식의 x에 7을 대입하면 괄호 열고 3 더하기 7 괄호 닫고 곱하기 10 나누기 2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가 되고 좌변 계산하면 3 더하기 7은 10이고 10 곱하기 10은 100 100을 2로 나누면 50이 됩니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45로 50은 45보다 큰데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x가 7일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6cm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